안녕하세요 유튜브 로우피스입니다. M24 첫번째 스킨을 공개합니다. 스킨 명칭은 제나줄리앙입니다. 제나줄리앙 스킨은 유튜버 제나와 줄리앙의 스킨이며 유튜브에서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구독 채널은 1850만명입니다. 제나줄리앙의 모든 채널을 합치면 약 2500만명이 구독중입니다. 유튜브에서 매우 유명한 유튜버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며 펍지에서 제나줄리앙 스킨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핑크색과 남색의 얼룩 모양이며 총열은 화이트입니다. 알록달록한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국내에서도 김성태님과 우아꾼님 스킨이 출시될 예정이니 유튜브 로우피스 구독하시고 빠른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